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야말로 내려서 골수까지 쏙쏙 다 빨아먹었죠. 쏙쏙 다 빨아먹고 이제 올려서 먹자 신호를 냈습니다. 자 이제 올려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죠.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흐름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엄청난 지금 삼성 데이터 손에 놓고도 어떻게든 주가를 최대한 대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까지 끌어내릴지 몰랐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또 해내는 게 HFB죠. 정말로 이걸 해냅니다. 엄청난 이 완벽한 데이터를 손에 놓고도 정말 골수까지 빨아서 밑으로 끌어내겠다. 연기와 지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연기, 지연, 연기, 지연 그리고 아주 뭐 잠수, 연기, 지연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주가를 엄청나게 내렸죠. 자 이렇게 내려서 이제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골파기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이나. 이렇게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골파기를 두 번이나 해서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어버리죠. 뭐 항상 그랬으니까. 항상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그랬거든요. 다음에도 또 그럴 겁니다. 아마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골수까지 배먹고 내려서 엄청 먹었겠죠. 올려서 엄청 먹고 내려서 먹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올릴 겁니다. 계속 올리는 추세가 나오게 돼 있다. 나온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급등으로 올라가느냐. 단기에 후다닥 해먹고 헤쳐먹고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부정적인 소식 하나 던져놓고 그러고 이제 내리거나 아니면은 아무 소식 없이도 그냥 내릴 수 있는 게 또 공매도가 워낙에 또 활발하니까 공매를 이용해서 또 이제 올려서 먹었으니까 또 내려서 먹자. 그러고 다시 또 올려서 먹을 수 있어. 한 번 한탕 더 할 수 있어.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탕 더 해먹는 흐름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중기로 올려서 어느 정도 올려서 추가 슈팅이 나올 거냐. 뭐 그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없습니다. 하락은. 하락은 없다.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시작이 올려서 먹자 신호를 냈죠. 올려서 먹자 신호가 일단 금요일 날 뿌렸습니다. 금요일 날 뿌린 거지. 저 소식이 뭐 금요일 날 나왔겠습니까. 손에 쥐고 있다가 금요일 날 뿌렸겠죠. 이제 주가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약속된 플레이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의혹이죠.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 채비는. 앞으로는 그렇게 봐야지. 아 이거는 무조건 된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먹었다 토하고 먹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계속해서 어떻게 신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잡아내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단기적인 치고받고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렵다. 그건 세력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빨아먹기는 어렵고. 무릎과 어깨. 이런 부분을 좀 잡아내서. 분할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세력들의 그런 의도. 그리고 이 채비의 의도. 이런 의도를 보고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현 시점에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냐. 매도 타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은봉이 나와서 주가가 쭉 빠지든 말든 빠져도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 매도 타점이라는 건 지금 있을 수 없다.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될까요. 만약에 더 내려가면. 내려가면 더 사면 되죠. 더 사면 됩니다. 더 사면 된다. 어차피 올라가니까. 단기 급등으로 할 거냐. 중기 시속 상승을 할 거냐.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환경이 이제 NDA 순항 중이다. 원래 순항이었죠. 원래 이거. 원래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박살내놨죠. 순항 중이다. 나 툭 던져놓고 주가를 끌어있는데 언제 나왔다. 이런 소식이 없죠. 뉴스를 이때 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이게 성공했다.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정말로 좋은 소식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만하다. 믿을 거는 토종시냐. K-바이오 승부해다. 올해 정말 기대가 되는 게 HB죠. 정말로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게 FB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몇 번 올렸다 내렸다를 몇 번이나 더 할까. 그걸 이제 잘 잡아내야 되겠죠. 몇 번이나 올렸다 내렸다. 또 이런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할까. 안 할까. 이걸 갖다가 이제 잘 짚어내야 되죠. 아무 소식 없이도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또 세력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차트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잡아내면 되겠죠. 타점을 그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제 핑계거리 하나 또 없애버렸죠. 중국이. 지금 입국자 격리를 전면 폐지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입국자 전면 폐지. 소식이 나왔죠. 전면 폐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가지고 핑계를 대서 아 제가 뭐 CMC를 하는데 저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때문에 뭐 지연이 됩니다. 또 뭐 지연하고 연기하고 이런 거 전면 특허죠. HB 전면 특허가 지연과 연기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또 막아버렸죠. 뭘 또 핑계를 낼까. 고민을 많이 또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하면 핑계 한 100까지는 또 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올리는 타이밍이다. 올리는 타이밍. 올리는 타이밍이다. 신호가 강력하게 떴죠. 그런데 어디를 봐야 되면 3만 1000 100은 가격을 봐야 됩니다. 가격. 가격을 봐야 되고 12월 달에 12월 달에 지금 공매 상황을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이런 부분도 보면 약속된 플레이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죠. 그리고 지금 이 평선을 한 번에 다 뚫어냈죠. 5일 10일 20일 한 번에 다 뚫어내면서 거래에 실어서 장때 한 번 아주 좋은 소식으로 올라섰습니다. 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내려놨죠. 이 엄청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각종 뭐 찌라시 뭐 연기 뭐 이런 걸로 어거지로 어거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려버리면 완전히 여기에서 털려나가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무조건 잡고 있으라고 제가 신신남부를 했죠. 내리면 매수기입니다. 내리면 매수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안 그러면 여기에서 또 게시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바닥에서 팔라고 난리를 칩니다. 완전히 사기라고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사기입니까? 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서제약이 여기 완전히 사월을 걸고 있겠죠. 항서제약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서는 신호가 나왔고 저거 이제 뿌렸죠. 뿌리고 이제 강력하게 밀 올린 겁니다. 밀 올렸다. 그래서 밀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미증씨도 좋았죠. 미증씨가 좋을 때 우리증씨는 항상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다른 큰 호재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날 미증씨는 낯사 선물이 또 숨그룹이 안답시고 또 약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렇게 만들고 우리증씨는 미리 올랐죠. 금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좋았으니까 높게 시작해서 음봉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단계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증씨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그냥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죠. 시그널이 좋습니다. 거래를 늘려서 쭉쭉 매수가 들어오고 외인 기관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오른쪽이 높은 바닥을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바꾸고 있죠. 하락 추세 계속 오른쪽이 낮죠. 오른쪽이 낮죠. 여기보다 이게 낮고 여기보다 이게 낮고 여기보다 이게 낮고 여기보다 이게 낮고 안 낮고 그냥 올라갔는데 거래를 실어서 밀 올리죠. 그러면 추세가 반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반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쭉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반전해서 다시 또 조정 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방향을 위로 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미증이 좋았죠. 높게 시작했죠. 그럼 음봉을 한 번 만들겠죠. 실적도 안 좋는데 그러면서 그럼 쭉 내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HLB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HLB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너무 단계에 말도 안 되게 끌어내려 놓은 상태 있기 때문에 이제 1월 중순이죠. 1월 중순이니까 3월이나 4월 정도 빠르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늦어도 3월이라고 했으니까 HLB는 저렇게 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을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언제 할까 주가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혹이 많이 듭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은 올리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하면 시작을 하면 아마 조금 높게 시작했죠. 근데 시작 타이밍이 좀 많이 높다 그러면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윗골이 달고 흔들 거기 때문에 여기처럼 예를 들면 여기처럼 마이너스 1.9%까지 마이너스 1.9%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높게 시작했지만 쭉 내렸다고 올라가고 그래서 갭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갭은 반드시 메꾸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 시작하고 나서 흔드는 작업으로 분위기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간다. 시장도 다 같이 내려간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온다. 그러면 매주 들어가는 게 있죠.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 때입니다. 하락이 시작이 이제 미증이 좋았으니까 좀 높게 많이 높게 시작하면 들어가면 좀 비싸게 살까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높게 시작한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쭉 올라가도 기다린다. 들고 있는 게 있으면 계속 그냥 가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또 한 번 흔드는 작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밑고리 달아야 하니까 밑고리가 한 번 나오는 흐름이 나올 때 겁이 날 겁니다. 막상 이렇게 내려오면 겁이 날 텐데 그렇게 밑고리 나오면 겁을 내지 말고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이죠. 지금은 올라 봤자 3만 1,100원이기 때문에 유상전자 한 가격보다도 더 낫다. 2만 5,200원 수준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올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올려서 먹자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이렇게 그냥 에람으로 빨리 하고 한 번 해먹고 빨리 팔고 한 번 빨리 하자 시간 없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천천히 분위기 보면서 계속 끌어올리자 우상향으로 계속 가져가자 이렇게 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